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주도의 미숙한 초동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돼지전열병 청정지역이란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김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웅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제주도는 확진 판정이 나온 28일에서야 돼지 천여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에서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체 발견 시점부터 8일 동안 초동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게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동조치를 전부 내리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도축장애까지 출라도 안 되고 백신 항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바로 전파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는 검역본부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약품이 모자라 돼지 살처분이 늦어진 것을 놓고도 가축전염병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취제가 모자라서 30마리밖에 28일 날 처리를 못했거든요. 사실 돈에 있는 약품 수배해서 전량 사용하고 했는데 그게 약품이 기간이 좀 경과된 것들이라서 약효가 좀 떨어져서 살처분이 좀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살처분을 한 뒤 사전에 정해놓았던 매몰 예정지 대신 갑작스레 다른 장소에 묻는 바람에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열병 발생 지역 반경 10km 안에 농장 150여 곳을 정밀검사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출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